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고요 미가서는 구약성경 1295쪽에 있습니다 이 세절을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귀한 영혼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가셔서 이 시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셔서 말씀이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 달 초에 4월 초에 서울과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2, 3시대 그리고 특별히 남성 쪽에서 압도적으로 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표를 많이 몰아줬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딱 저희 청년들 물론 지역은 다르지만 딱 그 나이대가 우리 청년들에 속하는 나이대 아닙니까 이렇게 젊은 층에서 현 정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로 표출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의견을 나타내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공정성입니다 이 조국시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LH 임대주택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공정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로 표출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여당이나 야당 어디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처럼 우리 안에는 의외로 아무리 우리가 젊을지라도 우리 안에 정의를 향한 깊은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세월호 7주년이었는데요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 정의와 진실에 대한 문제 때문 아닙니까 이 정의에 대한 갈망은 크리스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난크리스찬들한테도 정의에 대한 아주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대학의 교수인 마이크 샌델 교수님이 쓴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요 우리나라에서 11개월 만에 100만 권이 넘게 팔렸고 현재는 200만 권이 넘게 팔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이게 얼만큼 팔렸는지 아십니까 정작 10만 권 정도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책이 많이 팔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마이크 샌델 교수님 역시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 교수님이 한국에 방한을 해서 특별 강연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좀 봤는데요 이 교수님이 찾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한국에서 20배 이상 이 책이 팔리게 됐는가 정의를 향한 한국 사회의 뜨거운 목마름이 이 책에 반영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의에 대한 깊은 갈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기독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목적 기독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시대의 목소리에 응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에 목말라 하는 이 시대에 그 정의가 진짜로 살아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정의를 말하는 집단이 정작 정의롭지 못한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만 진짜로 그 정의는 살아있다 그 정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두보로 삼아야 될 그런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을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사장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자마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을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접근을 하세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주제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물가니까 물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 좀 주세요 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시작해서 복음까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난크리스천들과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잘 파악해서 거기서부터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집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의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대한 목마름은 꼭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한테도 있는 목마름이다 라는 것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은 다 하지 않고 살지만 억울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요 구조적인 악은 또 얼마나 견고합니까?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터벅터벅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모두가 있는데요 그런 시대적인 요구이자 또 우리 안에 깊은 갈망인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때가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한 주간 읽어보기를 이렇게 추천드리는데 미가서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하고 가난한 자들 울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라고 이 세상을 회복하라고 치유하라고 권력을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어려운 자들을 더욱더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2장과 3장과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그게 이제 미가서 1장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1장을 보면은 그 당시 수많은 우상들에 사로잡혔던 성읍들이 자세하게 기술이 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뭔가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의 지배를 우리는 받고 있죠 조금 거시적으로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공산주의는 평등한 사회를 우상으로 삼고요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시장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인문주의는 이성과 과학을 우상으로 삼고요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우상으로 삼고 있죠 우리의 마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도 뭔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아이돌라츄리 찰트 이 우상의 도표가 나온 것들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가지의 우상이 주로 우리 마음속에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좀 표를 띄워 주시고요 이 표를 띄워 주시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게 아이돌라츄리 찰트인데요 보시면은 네 가지가 있죠 크게는 안락, comfort 즉 개인의 어떤 안위,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마라 내가 이거를 꼭 지켜내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개인의 안위가 안락이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approval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싶은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우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권력,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 power죠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높은 대로 올라가고 싶은 이 네 가지의 가치가 지나치면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 power, 권력과 그리고 comfort, 이 안정 이 두 가지 우상이 주로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정의를 못 본 채 할 때가 있고요 내 개인적인 안위를 생각하고 내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이 침범받는 걸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정의와 멀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이 미가서 6장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미가서 6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 이 6절과 7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예배를 나가면서 예배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구절이죠 그 가운데 1년 된 송아지와 그리고 기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송아지는요 1년이 됐을 때가 가장 건강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의 송아지를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 당시에 어떤 동물을 제사로 드릴 때 가장 좋은 부위다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기름, 비계입니다 지금은 워낙 먹을 게 많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하니까 비계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 고기부패 같은 데를 가면요 때로는 불판을 닦는 용도로 비계를 따로 모아놓은 그런 고깃집도 있어요 이것은 기름에 대한 모독이죠 여러분들이 고기에 진심인 편인 친구들이 있다면 이 기름이 맛있는 부위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기름이 가장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미가의 마음에 부딪혀 옵니다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게 바로 8절이에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나 기름이나 마다들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뭘 받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작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것 그것이 세 가지죠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To do justice 인자를 사랑하는 것 To love mercy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To work humbly with God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받고 싶어 하시는 재물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하고 새벽부터 밤늦까지 봉사를 할지라도 정작 이 세 가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시고 계속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 이것을 좀 하나하나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To do justice To make justice 정의를 행한다 또 정의를 만든다 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여기서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미시파트는 정의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공정성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지금 정의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캐릭터가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성격이 아주 확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게 이 두 가지를 갖고 계세요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못 본 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지옥을 못 본 채 지옥을요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죄를 못 본 채 하실 수가 없고 죄 지은 자가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의 속성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공의의 속성을 직접 스스로 해결을 하시고 만족을 시키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사 그 죄값을 치르시고 공의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데려가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의 성격을 정확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격 자체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이 두 구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미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의가 채닥하고 공도가 미시파트 즉 공입니다 정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미시파트를 행하라고 즉 정의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라고 공의를 행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학 때요 마켓플레이 티올로지 일터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과 학생들과 함께 일터를 탐방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인턴과 레지던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가 중요하다고 이거를 피부로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크리스찬 일터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은 한국 신학교에도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탐방을 다녔던 사업장들 중에서 굉장히 제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 사업장이 한 군데 있어요 캐나다 커피 브랜치 가운데 이 JJ빈이라는 그런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 상표인데요 여기 찾아보시면 있어요 JJ빈이라는 전문점이 있는데 캐나다에 21개의 카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캐나다 전 지역 250군데에 납품을 하는 굉장히 큰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20년 동안 21개의 매장을 열었는데 단 하나의 폐점도 발생하지 않은 유일한 매점입니다 이 사업장의 CEO인 존 니트 주니어라는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탐방을 해서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분이 존 니트라는 분이고 여기 이제 CEO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회사는 이혼을 추구한다 뭐 당연하죠 회사가 이혼을 추구하지 않고 이혼이 발생하지 않으면 회사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덧붙이셨어요 이혼 창출이 회사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드셨던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번역된 멘트를 좀 가져왔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즉 돈을 버는 것은 인체로 치면 피와도 같다 즉 피가 있어야 몸이 굴러가는 것처럼 회사도 수익이 있어야 굴러간다 그런데 피가 생명 자체는 아닌 것처럼 이 수익이 기업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면 이제 회사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회사를 세우시고 또 회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회사가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윤 추구를 주로 목표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이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 구절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이었어요 이분이 이 미가서 6장 8절을 갖고 날마다 씨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오니까 위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시오가 사실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결정을 하도록 자신을 채찍질하는 구절이 미가서 6장 8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와닿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사업적인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 오로지 이윤 창출을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일한다면 이 땅 가운데도 얼마나 천국 같은 아름다움이 많이 임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정의를 행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정의를 못 본 채 할 때가 있고요 내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정의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성공에 대한 우상과 그리고 우리 안에 안위에 대한 우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의로운 행동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정의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의 그 자체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있던 우상들이 거할 자리가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편 119편을 보시면 이 10편 119편이 율법을 즉 말씀을 즉 성경을 찬양하는 그런 10편인데요 이 10편 저자가 성경이 바로 정의의 말씀이라는 것을 유독 119편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한 구절을 찾아볼 건데요 이 10편 119편 7절을 한번 찾아서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서 의로운 판단이라고 할 때 의로운이 바로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정의 그 자체라는 겁니다 말씀이 정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정의와 가까워지고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새길 때 우리 안에 정의를 행할 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즉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을 우리가 씹어 먹을 때 그때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행할 힘이 생길 수 있는 우리 안에는 그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행할 힘이 생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나오는 그 다음 부분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써져 있죠 To love mercy 라고 이렇게 번역되고요 mercy 라는 단어가 금휼, 자비 아닙니까? 금휼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mercy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hesed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개념이 아가페라는 그런 사랑이라는 개념이라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hesed 즉 금휼이라는 개념이죠 이 hesed는 주로 우리 주위에 이웃들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강자가 약자를 품는 사람 건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는 사람 그리고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품는 그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미가서 6장 8절에서 보는 것처럼 미시파트 즉 정의가 나온 후에 바로 이어서 hesed 즉 금휼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와 금휼이 함께 나오고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 정의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금휼을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 금휼이 없는 정의는 아주 냉혹한 정의가 됩니다 이 금휼이 없는 정의는 사람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기만 할 뿐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꼭 이 공의와 그리고 금휼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금휼을 베푸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30장 18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30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이 금휼과 그리고 정의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휼을 잃어버린 정의는 결코 세상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이여령 선생님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인간적인 정의에 불과하고 한계를 가진 정의에 불과하다 심지어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없는 사랑보다 더 나쁘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십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무조건 아이를 감싸는 것도 잘못이다 그런데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매질을 하다가 그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의는 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정의가 더 나쁘냐 정의가 없는 사랑이 더 나쁘냐 뭐가 더 나쁘냐 사실은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여령 선생님은 지금 이 시대를 고려할 때 사랑이 없는 정의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명확한 것은 정의가 없는 사랑도 기독교가 아니고요 사랑이 없는 정의도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두 개는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죠 특히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축이 바로 사랑이 없는 정의입니다 이 사랑과 정의는요 합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율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정의 이 두 가지가 크로스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긍율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 그 자리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깊이 있게 되돌아 봐야 됩니다 이 창세기를 보시면은요 노아가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실수하고서 이렇게 옷을 벗고 잠이 들어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태에 대해서 두 자녀의 모습이 대조가 돼서 기록이 됩니다 한 명은 이 아버지의 나체를 까발리고 여기저기 소문을 낸 자녀가 있고요 또 그것을 보지 않고 조용히 옷으로 덮어준 그 자녀가 둘이 기술이 됩니다 당연히 성경 속에서는 후자가 축복을 받은 것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녀에 속합니까? 오늘 세상에서 외치고 있는 정의가 아니 혹은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 정의가 이 까발리는 정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는 자기 죄는 덮으려고 하면서 남의 죄는 덮으려고 하지 않죠 그것을 정의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랑이 없는 정의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그 한계를 역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 상에서 정의와 사랑이 만나게 하시면서 사랑 안에 담긴 그 정의를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역시 사랑이 담겨있는 그 정의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 안에 담겨있는 그 정의 이것을 실행함이 실천함이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이 극율과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to walk humbly with God이죠 우선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고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to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앞에 기술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to walk humbly with God 겸손함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자, 겸손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함과 동행함 이것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을까요? 겸손함과 동행함이 같이 기술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대충 좋은 단어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서 겸손함과 동행함을 같이 써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겸손의 결과가 동행입니다 겸손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거꾸로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 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보고 물어보게 되고 그러다 어느덧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분께 물어보러 나아가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어느덧 그분과 함께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바로 에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 동행을 하는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겸손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해야 동행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동행하게 될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주로 누구랑 동행할 때 언제 주로 누구랑 동행을 하게 돼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고 싶으니까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 절로 가면 나도 절로 따라가요 왜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좋아서 함께 있고 싶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하면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더 이상 바랄 게 없고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고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좋을 때 자연스럽게 동행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애녹은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도 애녹을 너무 기뻐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써져 있어요 애녹만 보면 너무 기뻐서 웃음의 미소가 떠나질 않을 정도로 기뻐하셨다 그래서 애녹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너 그냥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죽음도 경험하지 말고 그냥 바로 와라 하고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하도 동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직접 그냥 데리고 직접 동행하러 가신 거예요 한 명 더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노아죠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구절을 보시면 노아가 죽지 않고 방주에 탈 수 있었던 이유가 노아는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이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타고 죽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비결과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구절 안에 그대로 써져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된 겁니다 동행을 하다 보면 같이 걸어가다 보면 계속 같이 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같이 보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명확한 원리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닮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이 노아도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사랑과 공의가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 이번 주에 이 구절들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던 게 바로 이 소원 삶의 작은 이래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미가서 6장 8절 그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하게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것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게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 찬양을 듣다가 이 찬양에 나오는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와 정의가 함께 만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가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이 가사가 또 미가서 6장 8절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